빠라빠빠 빠하 파피용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데스와블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죠 핸들 털리는 거 MT라던가 몇 가지 오토바이 기종 이게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충 앞뒤에 바퀴의 회전차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핸들 털림 떨림 현상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가속 급가속인 경우에 앞바퀴가 하중이 빠져있다가 쇼바에 하중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좀 덜 발생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뒤에 탠덤을 혼자 타고 다닐 때는 문제가 없다가 뒤에 탠덤을 해가지고 뒤에 무거운 짐을 적재를 하고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서스펜션 프리로드 세팅값 하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오토바이라는게 전체적인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전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뒤쪽에 무거운 짐이 실려서 상대적으로 앞에 하중이 덜 실리게 된 상황에서 급가속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주로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이제 핸들을 놓으면 보통 많이 발생을 했는데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그게 어느정도 잡혔거든요 시골에서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뭐 풍경이죠 소 지금 요즘에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소가 까만소가 라이드를 보고 쫓아요 시골에 게도 이런 경우에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은 시골 이제 한적한 농로길 저는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근데 어느정도 이해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대형 트럭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도로 폭 좁은 시골 그 시골에 뭐죠 그 국독길 시골 국독길 주행하다 보면은 대형 트럭들이 중선이나 차선을 물고 도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 큰 차를 대형 트럭 기사님들은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우리들은 알턱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큰 차들이 차선이 꽉 차는 차일수록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신경 잠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참 차가 작으면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차들은 잠깐 신경은 딴짓하고 있으면 바로 차서 넘어갑니다 왜 차가 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사실 구배가 크거나 트레일러 하잖아요 트레일러 얘네들은 차 회전 반경도 넓고 크기 때문에 어 이 차선을 침범을 안 하려면 도로가 쪽에 최대한 붙여 가지고 아니면 도로녹연을 밟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까지 요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라이드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위협처럼 다가올 수는 있는데 물론 저도 놀라기는 할 거예요 제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어 네 금방 말씀드렸죠 시골길에 다니다 보면 멍멍이들 갑자기 막 티 나옵니다 멍멍거리면서 그죠 시골길 주행하다 보면 이런 덩치 큰 멍멍이들 쫓아오는데 그럴 때는 닥치고 풀 쓰러트릴 해가 도망가야 됩니다 진짜로 어 무서워 어 송아지 많은 개가 쫓아오면 진짜 무섭습니다 다음 영상 이거는 우리가 시내 주행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차가 갑자기 멈춰있는 차라고 보여지기 어렵죠 비상 깜빡이를 켜놨긴 했어요 차 틈 사이 나는 우회전을 해야 돼 그러면은 보통 이 틈 사이에 감속을 거의 안 하고 들어갈 거예요 감속을 하더라도 엄청 주위를 여기서 차에서 사람이 문 열고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개문발차 사고가 생긴다 개문발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문 여는 상태에서는 이제 문 열어 놓은 사람 쪽에서 과실이 더 크다고 하죠 근데 과실 비율을 떠나가지고 다치면은 뭐 할 게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는 파츠를 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관절 쪽이 지금 좀 무리를 했더니만 지금 그저 무거운 엔진 들었더니 지금 손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치면은 사람 몸이라는 게 파츠 교환을 할 수 있는 기계랑 다르기 때문에 안 다치는 게 좋겠죠 요런 것들은 조금 더 원래 지나칠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던 게 있다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고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죠 시골 투어, 투어 길인데 보면은 뭐 라인 갈 것도 없습니다 시선이 전방으로 딱 고정돼 있어요 헬멧 캠이 있잖아요 헬멧 캠이 딱 전방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우츄 이제 코너 끝 지금 오토바이가 들어가고 있는 저지점을 봐야 되는데 시야가 지금 굉장히 앞쪽이 있는 오토바이 전방 1,2m 앞쪽이 시선이 고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시선이 꼽히는 대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토바이 타실 때는 시선을 멀리 보셔야 돼요 전방 1,20m는 기본으로 두고 멀리 보셔야 되고 그 전방 1,20m 안에서 갑작스럽게 뭔가 나타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국도길에서는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커브길을 조심해야 되지 다른 교통에 대해서 조심할 건 없습니다 뭐 농봉기철이나 이럴 때에는 어르신들 시골의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 체험가 그거나 아니면 경운기 농기구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똘똘이, 개똥이, 발발이, 강아지 있죠? 강아지 데리고 농산일 다니시는 어른들 있는 경우에는 그 개가 갑자기 티 나온 경우가 덜어 있긴 있는데 뭐 아무튼 대부분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멀리 보더라도 사람이 내가 전방을 보고 있더라도 앞에 초점만 안 맞춰져 있지 뭐가 나오는지는 대충 보입니다 사람이 아무튼 그래서 시선을 지금 이 라이더 같은 경우에 시선을 굉장히 좀 바로 앞에 깔고 탔다 뭐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단속 하잖아요 검문단속 불신검문 뭐 이런 거 단속을 하면은 경찰이 도망갈까봐 잽싸게 키부터 빼가지고 키를 빼가잖아요 경찰이 근데 여기는 보시면 단속되니까 알아서 시동 꺼서 열쇠를 빼가지고 경찰한테 줍니다 단속할 때 이거는 좀 잘 정말 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시동 걸어놓은 채로 단속에 들어갔다가 뭔가 이제 쟌다고 하죠 그죠? 그런 이 경찰 달고 도망간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서 열쇠를 신속하게 꺼서 빼는 요것도 연습을 좀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주 능숙하시더라고 그런 부분 단속적인 면에서는 아 이거 역시 영국 역시 선진국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단속이 끝나면은 열쇠를 또 돌려줘 다음 영상은 내가 왔을 때는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을 좀 놓고 운전한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미등으로 미등으로 보였는 거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신을 안 차렸어요 일단 앞에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은 급하게 브레이크 잡을 일도 없었고 심지어 뒷브레이크를 세게 잡은 겁니다 앞브레이크보다 뒷브레이크를 리어가 락 걸렸잖아요 뒷브레이크 세게 잡았습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우회전 차선 있죠 얘네들은 좌측 통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 직진 우회전 겸용 차선에 오토바이가 서 있으면은 막 난리지깁니다 뒤에 빵빵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오토바이도 당연하게 떳떳하게 한 차선을 떳떳하게 차지할 수 있게끔 차선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차량 운전자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이제 폭이 차폭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폭도 좁은데 있고 조금만 비키면 차 지나가게끔 막 와고 서가지고 가면서 막 이런 실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추월할 때도 위협적으로 추월한다고 해야 될까 자동차가 차선을 물고 동차서 추월이죠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지나간다던가 진입을 한다던가 이런게 논란이 많습니다 뭐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내가 당당하게 내 한 차선을 차지하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 운전자들이 차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영상입니다 뭐 이쪽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죠 저도 이런 영상들 보면서 느끼지만 뭐 국적불문하고 어디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쫄아 있고 패닉인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느긋하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까 전에 비상 깜빡이 세워두고 있는 차 뒤에 스무스하게 서가지고 운전자가 내리고 서로 이제 막 얼굴 붉히거나 뭐 억양의 변화 없이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성격에 따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다음 영상은 요거는 마지막 영상이에요 요거는 전적으로 뭐 일단은 내 신호받고 있는 직진하는 사람 직진 신호가 우선이긴 합니다 우회전은 비보호잖아요 비보호 그래서 우회전은 진입하기 전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애초에 잠깐만 있어 줄래 애초에 직진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과속을 했어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이 제가 봤을 때 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이는 위치를 보고 속도나 거리를 이제 짐작을 하고 들어온다면 아 들어가도 되겠다 근데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원근감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가 보이면 아 저쪽이 멀리 작게 보이니까 멀리 있으니까 들어가도 되겠다 자동차 원근감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원근감이 자동차보다는 좀 외국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동차에 맞춰 있다면 그래서 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괜찮을 거라 싶어서 도로에 진입을 했거나 했는데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진입을 해가 들어왔는 거다라고 되는 게 이게 시각적인 정보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오토바이가 속도도 빠르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이거는 규정 속도를 지켜서 서행 운전을 하면은 뭐 이런 아찔할 법한 경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네 이번 영상은 요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다른 또 영상 있으면은 또 준비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일로와 봐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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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왁크한데 뭐가 불만인데 자 알았어 알았어 네 그럼 모두들 봐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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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lve iel 요